와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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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제가 귀에 진주를 붙이고 왔고요 눈 밑에다 진주 그래서 오늘은 정진주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주다 스티커! 이렇게 하는 거로 뭐하지? 러비스킹스 뭐하지? 오 너무 덜진데? 러비스킹스 떨린다! 그리고 준진 벗고기 좀 약해졌는데? 그냥 여행 보냈어. 아 그래? 짜인 거 안 먹었죠? 안 먹었어. 아 그러니까 그렇지! 네 그럼요. 오하춘이 먹고 싶어서 카이저 소제? 니는 마치 무스 카이저 소제 소녀돌에 스바르타 니는 찬다 아 진짜 재밌어. 재밌어. 재밌었다. 이거 이러면 못 나가는 거야. 형 때문에.